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데이터 입력 문제인데요. 데이터 입력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실 때 좀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B4셀에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0, 9, 1, 2, 4라고 입력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고 0, 9, 1, 2, 4라고 입력하시면 0이 입력되지 않고 9, 1, 2, 4라고만 입력이 됩니다. 문제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다면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0, 9, 1, 2, 4 마찬가지로 0, 9, 1, 2, 5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아래까지 쭉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하고 나서요. 왼쪽 앞에 있는 초록색 표시 기호가 표시가 되는데요. 역삼각형 누르셔서요. 오류무시 해주시면 돼요. 오류무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류무시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신경이 쓰이시다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 3셀에 예상수강생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예상수강생이라고 입력하지 않고요. 한 셀에 두 줄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력하면 한 셀로 입력이 되고요. 한 셀에 두 줄로 나누어서 입력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숫자 앞에서요. 입력하실 때 수 앞에서 Alt, Enter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실 때는 Enter 눌러서 한 셀에 두 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A1부터 G1 영역은 맞춤을 가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셀 서식의 맞춤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과 크기는 글꼴 탭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홈에 오셔서 우리 홈에 글꼴 탭, 글꼴 그룹 안에서 음 굴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림 그 다음 크기가 17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셔도 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B4부터 B11 영역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상품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상품명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숫자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상품명에 오타가 있거나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임의로 숫자 1을 넣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상품명인데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름을 정의하셨던 거를 다시 범위 정해서 상품명이라고 입력하면 입력하면 아무데나 왔을 때 이름 상자에 상품명과 상품명 1 두 개가 있습니다. 상품명 그 다음 상품명 1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시험에서는 이름을 상품명 하나만 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수식 탭에 가셔서요.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제가 이름을 잘못 정의한 게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삭제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름 상자에 가셨을 때 상품명 정확하게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못 지정하셨거나 또는 오타가 있거나 하셨을 때 이름을 삭제해 주시면 돼요.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가셔가지고요. 잘못 이름 정의한 거 있으면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된다. 다음은 세 번째 D4부터 E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홈탭에 가시면요.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문제에서 심표 스타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표 스타일 한번 클릭할까요? 천단이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회계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4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4부터 G11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기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거나 바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그럼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천단이 구분 기호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단이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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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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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입력하시고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입력하시고 한 자리는 꼭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넣어주시면 돼요. 샵을 넣으시면 소수야 자리수가 없을 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소수 한 자리는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띄워지고요. 이 A라는 텍스트를 붙여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천단이 구분 기호와 소수 한 자리 그 다음에 텍스트가 붙여져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3세를 선택하시고요. 상품명을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자 뒤에서 키보드 더블 클릭하셔서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한자키 누르시고요.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밑에 한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변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셀 음영을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그 다음 글꼴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할 거예요. A3부터 F15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영역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문제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코드.txt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폴더에 가셔서요. 위치에 가셔서 해당 폴더에 가신 다음에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감옥코드를 선택합니다. 시험 장소에서는 C 드라이브 안에 OA라는 폴더에서 문제 제시된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감옥코드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이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음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탭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럼 마침 한번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기존 워크시트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A3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3을 선택하시면 A3부터 F15 영역에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일자가 15일 이후 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는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IF 함수는 첫 번째가 조건. 그 다음에 조건에 만족했을 때. IF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대출 일자에서 1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 가로 열고 B3에 가서 날짜에서 1에 해당한 부분만 가져온 다음에 그 값이 15일 이후입니까? 크거나 같다 15라고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15일 이후라면 대출 일자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대출 일자에다가 B3을 클릭하시고 더하기 10을 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대출 일자를 클릭하시고 더하기 7을 입력합니다. 문제에 IF 함수는 첫 번째 조건. 조건은 데이 부터 크거나 같습니까? 15까지가 조건이고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 10을 더하고 만족하지 않았을 때 7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날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I3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전년도 판매 금액과 금년도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 매출 증가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자릿수를 조절하는 함수이니까요. 나중에 우선 넣고요. 썸 함수부터 가볼게요. 썸 함수는 하시고요. 썸. 첫 번째 가로 열고 금년도 합계 금액에서요. 금년도 합계 금액을 선택하시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가로 탁고 슬래시 다시 한번 썸 함수를 통해서 전년도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이 나눈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입력하시고 엔터. 구해진 값이 소수 이하 자릿수로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 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자릿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결과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요. 분류가 산학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류랑 산학에 해당한 종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A23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제품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제시된 The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The Average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심표 우리는 실제 평균은 판매 금액에 가서 C13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세 번째 필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심표 그 다음 조건이 필요한데요. 조건은 분류가 산학용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요.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셨던 수식에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릿수를 조절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 입력하시고 끝에 가셔서 심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0을 채워서 천원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1, 10, 100 그러면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소수 이하 자릿수를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반올림, 올림, 내림 해서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준표를 참조하여 기준표를 참조하여 근속 기간에 따른 호봉을 구한 후에 보너스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보너스는 호봉 오른쪽에서 기간에서 기간에서 호봉을 구한 다음에 1, 1호봉, 2호봉, 4호봉에서 숫자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0만 호씩을 곱해서 표시하는데 기간은 근속 기간을 가지고 기준표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가지고 숫자를 구해 오고요. 그 값에다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값을 구하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 함수 매치. 앱만 입력하시면 첫 번째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요. 같은 행에 있는 근속 기간을 가지고 신표, 오른쪽에 기준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호봉은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VLOOKUP을 사용한다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치 함수는 실제로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와 범위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값을 찾아오는데 현재 범위를 지정한 기간은요. 오름차수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다 작음에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0을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림차순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아니라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하실 때는 0을 넣으시면 돼요. 제가 1을 입력해야 되는데 0을 입력했네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니까 1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해다가 표시할 수 있고요. 4는요. 5보다 작기 때문에 보다 작음에서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0이 있는 위치, 숫자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5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1을 구해왔고요. 14는 15보다 보다 작음을 참조하기 때문에 3에서 데이터를 찾아옵니다. 19는 15보다, 그러니까 15이요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작음을 참조하기 때문에 15의 행에 데이터를 참조하니까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는 값이 구해진 겁니다. 다시 커서를 h15에 갖다 놓고요. 곱하기 우리는 10만원 단위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10만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성적의 순위를 구하고 1등이면 100%, 2등이면 90% 이렇게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제가 잠깐 셀 서식을 확인해 봤어요. 왜냐하면 100%, 90%, 80% 라고 표시할 건데 일반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서식이라면 내가 큰 따옴표를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서식을 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100분율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고 숫자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T28셀 커서를 갖다 놓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랭크점 EQ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대상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순위는 높은 숫자를 1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림차순을 하셔도 되고요. 내림차순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서식을 미리 확인해 봤잖아요. 100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등인데 300% 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6등이 2명이네요. 이렇게 순위가 구해진 거고요. 지금의 셀 서식이 100분율 석영이 되어 있어서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가 붙여서 표시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바로 수정을 할게요. 첫 번째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겠습니다. 추주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가 필요한데요. 그 숫자는 랭크점이퀴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만약에 숫자가 1등이라면 문제에서 100% 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 2등이라면 90%, 3등이라면 80% 라고 입력하시고 아까 6등이 2명이니까 총 7명이라는 거잖아요. 4등부터는 큰 따온별 열고 닫고 4등, 5등, 6등, 7등까지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음... 네 제가 하나를 잘못 입력... 80%를 여기가 잘못 입력된 게 있었네요.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에 80%를 입력해야 되는데 80이라고 입력하니까 8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라고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가시는 거는요. 수식을 수정한 다음에 꼭 아래까지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만 수식을 수정하면 나머지 내용들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가 그냥 80이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수정할 때는 잘못된 부분 하나만 수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하신 다음에 아래까지 꼭 수식은 복사합니다. 그 다음 직접 수정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나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의 도구를 클릭하셔서 해당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부분합에 대한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 정렬입니다. 문제에서 대리점 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르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강남, 구로, 서초, 송파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데이터를 정렬하셨던 내용이 구루팔 항목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요. 대리점 명별로 회수일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을 선택하고 부분합 계산 항목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최소값도 구하래요. 그럼 부분합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부분합을 그대로 표시할 거고요. 새롭게 부분합을 추가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부분합을 구할 항목은 동일하니까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한 번 누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정렬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10점이에요. 문제 정확하게 읽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목표값 찾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클래식 음반 판매 현황표에서 이 금액 합계 F10의 데이터가요. 950만원이 되려면 C13셀의 값이 몇 퍼센트면 950이 될까요?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C1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목표값 찾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목표값 찾기는 예측을 하는 거죠. 가상 분석에 가면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가상 분석 안에 들어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꼭 확인해 주시고 지금 문제에서는 목표값 찾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셀은 수식셀은 첫 번째가 지금 C13셀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F10셀을 선택하고 오셔야 되는데 수식이 작성된 F10셀을 선택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F10셀 선택하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꼭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수식셀, 수식으로 작성된 셀은 F10셀의 데이터 값을 목표가 얼마가 되고 싶냐면 950만 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을 C13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생각을 하고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C13셀을 선택했는데 목표값 찾기는 실제 목표값이 있는 셀을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오셔도 돼요. 여기 오셔서 수식이 입력된 실제 값이 목표가 되는 값을 선택하고 목표가 값을 바꿀 셀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950만 원의 값을 찾았어요. 그 다음 마진율에 가니까 값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맞다면 확인 한번 눌러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문제가 많이 연습하시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실수하시면 배점이 10점씩 다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이 5점씩에서 5, 2,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 먼저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도형에 연결할 수 있고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기록하셔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도형이니까 그냥 먼저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먼저 기록하실 때 주의할 것은 총 금액을 구할 거야 라고 먼저 H4를 갖다 놓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항상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비어있는 셀을 시작하고 비어있는 셀, 아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비어있는 셀, 연결되지 않은 비어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 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총 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커서를 이제 실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면서 총 수입을 표시할 위치, 위동하는 작업부터 기록이 돼야 되니까 H4를 지금 클릭을 합니다. 가로 열고요. 출연금 더하기 썸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썸 입력하시고요. SUM 가로 열고 C4부터 시설 운영까지 C4, G4, E4, F4, G4를 하나씩 더하지 않고요.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만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총 수입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시거나 하셔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범위를 해제하기 위해서 B열 암호셀 하나만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르기만 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 하나를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가요. J3부터 J5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 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도형을 드래그 하실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총수입이라고 바로 입력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지 않고 바로 텍스트 입력할 수 있고요. 도형을 그리자마자 바로 텍스트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까 기록해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총수입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위치가 C4부터요. G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회계 표시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표시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회계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나와 있는 회계 표시 형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에 가셔서 우리 회계를 선택하시면 돼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은 통화기호를 표시하라는 내용이에요. 통화, 원통화 표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서 통화 표시 해주시고요. 열 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을 이용해서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 육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가 J7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에 그리실 때 알트기를 누르고요. 7, 8, 9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바로 텍스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로 쭉 매크로 지정 클릭하신 다음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과 매크로 연결까지 작업하셔서 10점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수익 금액이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를 선택했더니 수입 월과 수량이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 금액의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에 수량은 안 보이는데요. 수익 금액과 수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수량의 막대가 올라오지 못하고 아래쪽에 지금 표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차트로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익 금액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수익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콤보에 가시면 수익 금액이 문꾼 세로 막대형인데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또한 보조축으로 눈금을 참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눈금 하나를 표시해서 꺾은 선형의 눈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보조축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수량의 막대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 꺾은 선의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의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단위의 눈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을 선택하시는데 천의 글자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천을 선택하시고 텍스 방향을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와서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축제목은 세로축의 제목을 왼쪽에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축제목의 기본세로 오른쪽에도 표시하겠습니다. 보조세로 체크하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축제목을 표시할 수 있고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 밀수입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커서 갖다 놓고요. 밀수입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범위를 지정하셔서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범위를 지정하셔서 수익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수량과 수익금액에 대해서는요.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 방향을 세로로 선택하고 수익금액을 선택하고 텍스 방향을 세로로 선택하셔서 문제의 세로 방향 0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세로 값축에 대해서 최소값을 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축서식의 축옵션에 오셔서 최소값을 현재 0으로 되어 있군요. 최소값을 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뇌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갖다 놓을 거예요. 범뇌 선택하신 다음에 범뇌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뇌 위치를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수정할 수 있고 글꼴이 도둠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서 글꼴을 도둠 찾기 어렵다 하시면 직접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크기는 10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아 차트 종류가 좀 잘못되어 있었네요. 차트 종류가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수익 금액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수량도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수량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문제의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가 차트 종류를 잘못 본 문제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차트 종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이용하셔서 꺾은 선형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셔도 되고요. 콤보를 이용하셔서 수량과 수익 금액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취소 한번 누를게요. 아까 해놓은 서식이라서 설명을 드리게 해서 잠깐 들어갔고요.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컴퓨터에서 실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